네일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특히 남부지역은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. 내일 전주의 한낮기온은 31도, 광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. 중부지역은 그보다는 약간 낮겠지만 더운 건 여전하겠습니다. 내일 서울은 27도, 강릉은 3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내일 소나기나 비 소식은 없는데요.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정체되겠습니다. 수도권은 종일, 충북과 대구 지역은 오전 동안 공기가 탁하겠습니다.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.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여름 날씨를 시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.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. 주 후반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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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